안녕하세요 망극댕 인사부입니다. 지금 히타치 미니물사킷 3호급 하브트랙 웨이트를 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로라 하브로라 쪽 볼트를 풀어 가지고 이쪽 홀을 만들어 놓은대로 같이 볼트로 체결을 해줄겁니다 한번 어떻게 장착하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가기 힘이 세네 살짝 채워주기 roe 힘까진네 더 걸려야되요 한털 더 와샷 어때요? 아, 와샷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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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구멍 잘 받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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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아 영역이예요 이만큼이 덜 갈았잖아 덜 갈았다고 한참 많이 갈아야 되네 가는 것이 덜 갈아졌으니까 안붙는거잖아 한 5미리만 붙지? 그래 5미리만 갔어 이제 많이 갈은다고 근데 형 가는거 다 먹더니 여기 용전면이 딱 빠져떨어지니까 아마도 가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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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놓고 가르륵 여기다 놓고 가르륵 여기다 놓고 가져가자 3분정도 3분정도 1분정도 1분정도 2분정도 간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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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안돼? 두 번 세 번째 거 가운데 거 타라 그래 잠깐만 여기 또 뭐 좀 올라가요 살짝 먹으러 살짝 먹으러 자 아 형 이거 안 뚫었는지 아까 내 동시에 뚫으라고 했냐 안 했냐 아니 그 구멍 맞나 봐봐 안맞아 안맞으면 얼마 정도 계산해 봐봐 빨리 좀 더 가야돼 더 가기로 야 이거 더 가기로 빼봐 살짝 더 가야돼 아주 살짝 더 가야돼 아주 살짝 더 가야돼 아주 살짝 더 가면 돼 몇 미리? 한 2-3 미리 2-3 미리가 아주 살짝이냐 다시 빼 다시 빼 하나 어디갔어? 오 가지 좀 눕혀 이거 안 넣는거냐 다시 요구멍이 맞나? 맞아? 박스? 같이 기름 좀 더 갖고 있구만 반드시 반드시 여기 왜 그랬어? 반드시 여자로 좀 더 와 네 가까이 놓고 해라 오 아 네 네 잠시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